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에워르베 한 버스 정류소에서 주차해 있던 시내 버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한편 어제 아침 7시 40분쯤에는 한라산 성파나 코스를 등반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소방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